인사말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bonjour, hola, soudi, kap. 다시 할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인사오빠 구독자 여러분.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끊어버리니까요? 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Hello, bonjour, hola, soudi, kap. Selamat, malam. 혹시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아.. 발음이 좀.. 악센트가 굉장히 한국적이었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인사오빠 화이트데이 데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인사오빠 구독자분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세훈. 국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근황을 또 안무로 보고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근황이요? 네 요새 세훈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 저는 일단 오늘 있을 라이브. 최초 인사오빠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최초죠? 네 이 라이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네 뭐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구요. 국건씨는? 네 저도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여러가지 일을 하셨나요? 전 잠 못드는 여러가지 일. 아.. 네. 네 그런데 세훈씨가 아니 구독. 그런데 세훈씨 저희가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왜 라이브로 찾아오게 된 건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라이브가 이상해요. 라이브가 좀 어려운데다가. 저희가 지금 세번째 트라이잖아요. 네 오늘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두번째 트라이를 실패했는데. 네 그나저나 혹시 여러분들 화이트데이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건씨 아세요? 저는 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그쵸. 근데 화이트데이는? 화이트를 선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우는거에요? 화이트? 잊고살라 이거죠. 당연히 알죠. 각 나라마다 화이트데이를 보내는 방식은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이렇게. 네. 사탕 이렇게 주는 날이에요. 사탕 아니세요 혹시? 사탕. 사탕이요? 네. 아니요. 무교라. 음.. 혹시.. 저 댓글보고 있어요. 어.. 네 진행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보냈는지 알고 계시는. 아 화이트데이가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제 화이트데이를 보낸다고. 선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그중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랜덤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참여율 부탁드립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퀘스천 원. 저희 인싸 오빠가 일일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는 회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도 혹시 주는 건가요? 맞추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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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바로 지마켓. 지마켓 글로벌입니다. 아 근데 너무 정답자가 너무 정답자가 많아서 한 분 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세훈 씨께서 한 번 정해주시죠. 네. 제가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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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네. G. 띠고. 마켓. 띄고 글로벌. 심지어 다 띄어쓰기까지 영어로. 수민 님. 수민 님. 또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돌발 퀴즈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저희가 지난주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화이트 데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탕보다는 또 저희가 이제 유행. 아 사탕은 뻔하죠. 근데 살짝 이것도 위에 살짝 지나긴 했어요. 뭐죠? 바로 크로플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저희가 한번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저희만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한번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얼마나 후회하실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 둘이 대결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지금 바로 나가는 건가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벌써 결과는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오늘은 국허니가 아닌 제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희 크로플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네 만들어 가볼까요? 1층 누르고. 저는 좀 더 소통하다 가야 돼가지고. Didn't deadlines 때 ledge! 와. 왔어? 여기 어디야? 뭐야? 아 아 여기는 거기구나? 어딘데? 여기 그거잖아? 크로플 만드는 거 같아.. 연기 하지말자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크로플 형제가 되어서 둘이서 크로플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평소에 크로플을 잘 안 먹긴 하는데 한 번 먹으면 이게 또 맛있거든요. 그럼 두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들어가고 두 번 먹으면 배가 부르겠죠. 세 번 먹으면 엄청 불러요. 엄청? 만드는 방법 아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고 닫아서 뒤집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네요. 그러면 국헌 씨가 기름칠을 좀 해주실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거 맞아요? 적당히 적당히? 네.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든 되겠죠. 이쪽에도 바르라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맞나? 열 받아서 불어요. 블루베리가 다크서클에도 눈에 좋지 않나? 눈에 좋아요. 이거 다 안 씻은 건가요? 딸기도? 빨아도 안 씻은 거죠. 우와, 이거다. 이거야. 안 뒤집어도 되나? 제가 이상한 게 정상인 거죠?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 같아. 네. 여기 한번 너무... 너무 지금 레어인데? 국기가? 아니, 데코레이션은 안 해? 아, 일단은 잘 됐는지 한번 맛을 보는 거라... 아, 이거 다시 붓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좀 하네. 덜 익었나? 아니... 뭘 뿌려야 되지 않을까? 뭘 뿌려? 달달한 걸? 오, 야, 뭐야, 뭐해! 클렌징폼이네. 네. 바닐라 거 슈퍼클렌징. 어때요? 이게? 음! 바나나 말려먹는 딱 그 맛이에요. 과자... 아, 진짜로! 과자까지 딱 크게 하고 그냥 바나나 말려먹는 맛. 음... 좀 크게 만들래? 어떻게 크게 만들어? 이거 두 개 넣으면 크게 되는 거 아니야? 겹쳐서? 응. 해보자. 나 딱 이거 발라야 되는데. 지금 이미 많다, 기름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다 발라버려. 아니, 형 너무 많아, 그럼! 아, 또! 좀 모릅니다. 괜찮아요, 형. 됐죠? 된 거 같은데? 응. 이제 바로 데코를 해보죠. 그거 씻었어요? 씻어야죠. 네. 딸기도 씻을까요? 색깔 괜찮은 친구로 얘가 괜찮네. 딸기가 빨갈수록 예쁘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 데이요. 그쵸? 제일 흰색으로 버렸어요. 아... 제일 흰색으로 고르라 하셔서 빨간색을 다 제거했어요. 와... 근데 크림 좀 예쁘게 짜주시면 안 돼요? 이게 거품이 너무... 화이트 크로플 화이트 크로플 화이트 크로플 화이트 크로플 화이트 크로플 네. 설마! 에이, 내가 생각한 거 아니지? 역시! 야, 근데 뭔가 예술성 있어 보이잖아. 근데 확실히 맛은 있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알아요? 아... 햄버거처럼 드시네. 오! 근데 되게 맛있게 먹는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로플이 좀 식으면 생크림을 뿌리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생크림이 지금 다 물이 돼가고 있거든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 같죠? 네, 진짜로. 이제 저희가 앞에 있는 제품으로 인싸오빠만의 크로플을 만들어볼 텐데 항상 한 것처럼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한테 메뉴 3개를 골라주고 이긴 사람은 메뉴 3개를 자기값 만들고 싶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몽풀기 게임으로 그거 아시죠? 아, 탕수유 게임. 탕수유? 탕수유. 아... 지마켓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마켓. 지. 마. 캣. 지. 마. 캣. 캣. 몽풀기니까 일부러 잡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물론. 이제 몽풀기 끝났고 에어팟이 보이네요. 아, 노래 맞추기? 저 이거 기억 안 나요? 나요. 그 기차에서. 그쵸. 곰. 돈. 돈. 돌. 와. 사내지 말고. 세 문제 이상만 맞추면 돼요. 음. 다섯 문제 이상 맞추면 여러분 해달라는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아, 뻥치지 마요. 아, 진짜로. 그럴 리는 없다. 그렇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다. 링디기딘 띵띵띵띵. 링디기딘 띵띵. 링디기딘 띵띵. 우리 나오시고 있죠? 춤 한 번 춰주세요. 춤 한 번 춰주세요. 춤 한 번 춰주세요. 춤 한 번 춰주세요.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인싸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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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 닐라. 코. 많이 까고? 오. 어. 많이 까고? 바. 닐라. 코. 바닐라. 코. 많이 타도? 많이 까고? 바. 닐라. 마늘 향? 바닐라. 마늘 향 말고. 바닐라. 코. 맛있다고. 아니. 바. 닐라. 패스 패스 패스. 광고 중. 과로 중. 광고 중. 과. 활호주. 광. 와. 우와. 와이. 광. 과dd. 광고 패스 패스. 클린. 잇. 제로. 클렌징. 팜. 앙스 엘렛 링림돌린 틀린 그림 찾기 아 잠깐만 올인원 올인원 아 올인원 클렌징 올인원 클렌징 저자극 케어 저자극 의자 저자극 케어 전자의자 저자극 케어 다행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크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까 뭐야 제가 하나 진짜 이걸 어떻게 맞춰 너를 보는 그 순간 픽 미 픽 미 픽 미 시작 저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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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 케어 케어 레어 케어 태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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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극 클렌징 케어 목에 더 들어갔는데 저 저자극 케어 저자극 케어 블랙헤드 피날레 블랙 블랙 피자 블랙 블랙 피엔 블랙 바지 블랙헤드 블랙 조앤고 도대체 저희 이제 분교 Dit께 해볼게요 지쳤어요 목 아프고 귀 아프라 이걸로 드릴게요 아이라인 거기 써 있네요 손에 손등에 서로한테 하고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요? 30자 레벨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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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거에요. 못 본 거 같은데? 나 못 봤어, 너 봤지? 나 못 봤어. 다 쓰셨죠? 네! 그걸 지우려면 어떻게 해줘야지. 클렌징. 클렌징이요. 보지 마세요. 안 보여, 안 보여. 바닐라 콕 피피엘 타임. 뭐야? 이거 피피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니라고요? 이거 계속 박스에 있구나. 내가 봤을 때 계속 박스에 있고 그다음에 클렌징 그 조그만 거 또 이렇게 있다. 잘 봐라. 그러니까 칼을 쫓겠지, 봐봐. 바닐라 콕 콜라보 케어빌 베어스 콜라보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좋아하네. 땡큐 포 뭐야, 피피해.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런치 앳 지마켓 글로벌 열심히 다 하셨네요. 진짜 열심히 다 하셨어요. 이제야 내 형물 보이는 거 봐. 솔직히 개명한 이름이 마음에 든다? 아니다, yes or no. 예스. 오케이. 뭐야, 이런 거야? 북헌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대충 살자. 회사 오빠도 같이 하자. 잘생겼다, 김국한. 오케이. 누가 빨리 지우냐. 네? 빨리 지운 사람이 이기는 거. 네네. 준비, 시작. 시작. 아, 이거. 솔직히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아, 그래. 오케이. 30자 넘게 지웠어요. 아니, 이거 깨끗이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고. 아, 올라오세요. 천천히 해야 돼요, 일단. 거품을 내고 이세훈이 형이 악력이 좀 세서 팔목이 많이 아파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볼 때 여기 배경만 이상하게 깔면 응? 아, 올라오세요? 3천 원이 해야 돼요, 일단. 세게 하면 아플 거 같아. 이세훈이 형이 악력이 좀 세서 팔목이 많이 아파요. 미안해, 미안해. 제가 진 걸로 할게요. 항복. 항복. 슬러시 항복. 진 사람은 생방송 라이브 할 때 저희 홈쇼킹. 아, 쇼호스트. 쇼호스트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미리 좀. 네.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그게 완전 understand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좀 더 열심히 빡빡 지웠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 진짜. 뭐 저만 치면은 왜 그걸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 그걸 죄송합니다. 일단 포가씨 본인 거부터 한다고. 어울려야 돼요. 그냥 맛있는 걸 가져가시네요? 아,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조합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합하는데 맛 30 향익성 30 데코레이션 40 아,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저는 그럼 꿀어떡이랑 네. 이거랑 어, 밥국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블루베리 세 가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백 번 양보해서 과일 둘 중에 뭐 가지고 싶어요?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면 이거 주겠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반대로 음 저는 이거요. 네, 따기 드릴게요. 봐보냐? 한 번 더 꼬아서 더 꼬아서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치. 아, 이거 중요하죠. 어, 카놀라요. 이게 놀라요. 이게 지금 놀라요. 네, 그거 아시죠? 카놀라에서는 약간 공통 재료예요. 포프할 때 야, 그런 게 어딨어요? 위에 한 번 뿌려줘야 되니까. 그럼 저는 카놀라를 못 쓰는 거예요? 그쵸. 못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골라줬는데 왜 자꾸 평... 뭐 이러는 뭐예요? 약간 야, 옥션 피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재료. 좋은 거 주셨는데? 왜 주 쓰는 거예요? 딸기랑 삼겹살을 한번 그...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저는 홈런볼이에요. 아! 잠시만 더 있구나. 재판장님. 지금 너무 번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홈런볼. 본인이 어느 재료 사라지는 꼭 들어가야 되지만 앞에 있는 재료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재료는 사용 못 하는 거죠? 안 되지. 안 되죠. 나도 안 줄 거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야, 어차피 누군가 질 거 그냥... 응. 시식을 여기 다 해야 되잖아. 그치. 한번 큰일 나 보라고 그냥... 진짜... 진짜 맛대가렵게 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감자 전부터 꺼내볼게. 나 생각을 한 게 있어. 아, 여기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프레쉬한... 아, 반죽이 찬물을 흡수할 때까지 1분 기다리래. 아, 반죽을 잘 섞은디. 일단 믿고 해봐야겠지? 이걸 보아하니, 아까 제가 쓰던 거네. 보아하니가 이제 보아 선배님이랑 한혜이... 그쵸. 선배님이...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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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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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찾지 말아줘. 위, 아래. 위, 위, 아래. 너무 창피했어요, 방금. 어떻게 해요? 저도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뭐야, 뭐야, 뭐야. 냅둔 되는 거예요? 터지지... 안에서 서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그렇게 열이 오르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뭐야, 너 왜... 호떡, 호떡을 너는... 네. 그걸 왜 드세요? 먹어보고 싶었어. 지글지글 쓸게요. 지글지글지글. 그쪽 집게 좀 쓸게요. 근데 모양이 좀 안 이쁘다, 이거. 어, 저 근데 이거 도전이에요 살짝. 감자전 이거 괜찮을까? 어디서 왔나 봐. 검색해서 이미 검증된 건데, 약간 지금. This is it. Finally. What? I made it. Finally, what? I made it. You made it? 네. 결혼했냐고요? Made it. Made it, 네. 네, 아메리칸. Made it? 네, 네. 아, 뭔가... 뭐 좀 해요. 네? 뭐 좀 만들어봐요. 어, 저 지금 두 개나 하고 있어요. 어, 그러네. 이게 감자전인데, 이게... 눌러... 근데 전이 보통 바삭하죠? 왜 제 건 계속 눅눅할까요? 야, 근데 삼겹살 너무 맛있겠는데? 어, 이거 그거다. 형, 지마켓 광고한 거. 아, 뜨거 씨! 왜 갑자기 이기고 싶은 그런,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지? 이때쯤 계란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 oat! 야 너 해라. sweating 근데 저는 이게 원래 넓게 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밑에 änderte... 어느 쪽이 파일까요? 자... 1분만. 아, 이거 터졌다. 아, 이 모양이 아닌데... 어! 아, 야, 야 1분rz. 아 홈런불도 넣어야지 이건 흰자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음식은 용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삼겹살 맛있어 보인다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주세요 이게 바삭이 아니라 썩 더 씹는 기분인데? 잠깐만 아니 보세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예? 끝 네 화이트데이 모든 꼬치 오 근데 이거 반씩이에요 왜요? 재료가 제 건데 걷어내셔야 돼요 조금만요 확실하게 합시다 삼겹살 드릴게요 맛있게 먹긴 했는데 네 너 드렸잖아요 인정 인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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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크숏 테리어! 요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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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거 하루 동안 고생한 결과물이란 게 났네 믿기지가 않아요 전 요크셔 테리어의 눈물이요 삼겹살 캔디 하겠습니다 실제로 맛을 보고 심사를 해볼게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주세요 어우 야 난 내가 그냥 질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몰라 어우 나 파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지금 막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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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빵이랑 크다니 입가심 싹 파가 너무 커 크긴 해 너무 커 크긴 해 아 파가 잡아준다며 아까 저 꼬꼬마 타였어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리가 다 끝났는데 근데 세훈이 형이 어디 갔죠? 아 지금 여기 연기가 난 이유가 여기 들어가서 열 받아서 지금 열 시키고 있어요 형 괜찮아? 파 원망을 많이 해요 지금 세훈이 형이 지금 투표함 들고 어디 가 있죠? 불러볼까요? 네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아 내가 진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갑자기 무슨 요리 대결 하다가 진 꿈을 꿔서 국헌이한테 국헌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요 전화해볼까? 국헌아! 어! 왔어? 어 왔지 언제 왔어? 방금 그거 택시 타고 왔어 이게 뭐야? 뭐긴 안 보인다 형이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현실이지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뻔해요 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그쵸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또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쵸 선물 드리죠 네 뭐 드리죠? 여러 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어떤 브랜드인지는 아세요? 네?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아마도 롬앤 그리고 그리고 바닐라코 음 그 정도 아닐까요? 그쵸 뭐 아니면은 그거 W 드레스룸 음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W 드레스룸은 혹시 선물 안나가나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은 나가야죠 네 그 와중에 이렇게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D O O O K 님 맞죠?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이거 하지라는 건데 아 그러네 야 왜 너 정답을 스포해 야 근데 빨리 D O O K 님이 근데 많이 올라가셨을 거야 그쵸 근데 아 다시 써주셨네 음 그래요 저 졌어요 쿠커 남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세원아 요리하지마 라고 적어주셨고요 국화원 또 적어주셨고요 오 세원! 혹시 명찰 두고 가셨나봐요? 아 네 달아주세요 붙이고 계세요? 네 네 또 제 이름이 나왔고요 국화원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6글셔틀이에요의 눈물까지 나왔죠 어 6대1이에요 어? 유크셔틀이에요의 눈물은 안 쳐도 이겨요 안 쳐도 제가 이겨요 그렇게 6대1로 제가 완승을 또 거두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벌칙이 있잖아요 벌칙이요? 네 벌칙 전에 아까 말하신 아까 말씀드린 D O O K D O O O K 님께서 저희의 선물을 또 그리고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저를 혹시 투표하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네 뽑아주세요 어? N U 님 N U 님 N U 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면 저는 벌칙 네 벌칙 하러 한번 가보시고 이동해주세요 진행 혼자 네 당연하죠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광고 보고 가시죠 Don't skip 광고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몰라? 일단 비벼 계속 비벼 다 비벼 클렌징 완성 바로 환상 메이크업 싹 잔여물도 싹 바닐라코 클렌징 밤 네 전혀 없었죠 저도 못하겠는데 그 최준씨 성대모사의 활약으로 써져있어서요 우리 비염미든 오늘 라이브 끝까지 시청하기로 약속 죄송합니다 네 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이 틴트는 저희가 지난 인싸오빠 롬앤 에피소드에서 저와 북한이가 뽑은 베스트 네 가지 컬러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주시 레스팅 틴트에 14호 베리샵과 21호 딥 샹그리아 작품 그리고 제로 벨벳 틴트에 16호 버니 버니 누가 뭐라고 네 버니 룩은 18호 페탈 패스 이렇게 네 가지 컬러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직접 제 손등에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손이 누구시죠? 방청객이요 아 일단은 제가 지금 뭘 발랐을까요? 네 버니 누드 버니 누드 버니 누드 색상이고요 한번에 딱 바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라고요? 아니에요 이 로메인 제품의 틴트는 저도 약간 발라봤는데 굉장히 색상도 예쁘고 향이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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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환씨한테 아니요 어렵네요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벨벳 틴트는 부드럽게 발리시는 거 보이시죠?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쥬시 래스팅 틴트랑도 잘 어울립니다 어 이 제품들은 지마켓에서 빨리 좀 내려주시네요 네 지마켓에서 14일 오늘부터 21일까지 1 플러스 1으로 진행이 됩니다 판매가 진행이 되고요 심지어 특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잘 잡니다 바로 다음은 음 글리터라고 그러죠 저는 글리터는 발라본 적이 없는데 눈밑에 글리터를 발라주면 이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롬앤 지마켓 1 플러스 1 특가이벤트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무이자 할부 36개월까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롬앤의 신규 아이 팔레트인 벨벳 아이플레트 제품은 24% 할인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뜬 컬러 발색 얼굴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 혹시 외출하기 전에 이미 틴트를 발랐는데 입술색이 없어서 사람들이 피곤하냐고 물어본다고요?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롬앤에서 이번에 특별히 인싸오파 구독자를 위해 준비한 달달한 이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꼭 득템 득템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야 야 이렇게 참 시간 동안 혼자 애드립 안 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형의 모습을 보니까 낯선해요 어 라이브 너무 어려워요 라이브 어렵는데 네 라이브 너무 어렵고요 오늘 그래도 굉장히 청산유수였습니다 야 오늘 그거 할로윈 문장인가요? 어? 아니 이거 맘에 드시는 거 바르시면 돼요 음 저는 저도 좀 바르는데요 저도 이쪽 색깔이 좀 음 네 역시 향이 좋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그런 사인펜을 꼭 바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일까? 어? 좋은 향인가요? 되게 좋아요 아 사인펜 향 좋아하셨구나 사인펜 되게 좋아했어요 어 일단은 홈쇼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벌칙인데요 네 다음에는 제가 하는 기회가 안 오겠죠 아마? 어? 게임을 계속 이길 테니까 네 저는 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가 항상 항상이 아니죠 매일매일 바래왔던 아 바래왔던 네 인싸오빠 구독자에 친 Q&A 안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인싸오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인싸오빠에게 궁금한 점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는 진짜 저희 구독자 예측이 정해질 예정이니까요 중간 광고 꼭 봐야 돼요? 광고가 또 있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광고 지금 광고가 답니까? 네 제가 한 거긴 한데 아 어떨 거 같아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정말 재밌게 찍었으니까 광고 보고 오시죠 괜찮겠어 나 좋아하지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핑크톤업 베이스로 생기있는 피부 연출과 미세한 파우더 하 어쨌든 자막으로 봐 이렇게 좋은데 널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 광고 아잇 미미 아잇 미미 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웃기려고 진지하게 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더 웃겼나봐요 원래 광고라는 거는 뭔가 웃기든가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이 궁금해요 아 최고라고 정말 많이들 웃으시네요 참 자막 엄청난다고 하네요 네 아 뽀뽀! 뽀뽀는 저의 연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디렉팅 괜찮으셨나요? 어 근데 이게 뭐죠? 반사판이요 아 저희가 아까부터 조명이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괜찮은가요? 어 훨씬 이렇게 하면은 네 샤이보이로 바뀌죠 샤이보예요 네 네 일단 그동안 없었던 저희 구독자 예칭을 먼저 한번 정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W드레스룸 이벤트로 구독자 예칭을 받아봤죠 근데 진짜 재밌고 신박한 예칭들이 하나 둘 많이 있는데 벌써 보여요? 보여야죠 하나 둘 셋 짠 빠라라라빠빠 네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국빈 국헌엔 용빈을 뜻하는 네 그런 구독자 예칭입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변경을 해가지고 근데 뭐 국세 이런 걸로 했으면 아 국세 좀 국세청 그쵸 어 혹시 계신가요? 이거 해주신 분 혹시 국세로 변경 가능하시면 이거 뽑힐 것 같아요 국세청 일단 모든 구독자와 지사장 지사장? 지시장? 구독자와 지시장 모든 고객님들을 국빈으로 대하겠다는 뜻이죠 아 국빈급 대우 그쵸 그쵸 그리고 두 번째 G인사이더 아 G인사이더? 의미가 따로 없고요 그냥 딱 이제 인싸오빠니까 인싸니까 네 인싸니까 이렇게 정해주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인싸버스 어 무슨 뜻이죠? 의미가 따로 없을 거예요 아 버스 타고 싶어서 네 버스 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버스 버스가 아니라 버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좋은데요? 네 네 번째는 인싸둥이 인싸오빠를 보고 구독자분들이 점점 인싸가 되어서 인싸둥이라고 음 귀염둥이 느낌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너무 네 네 사랑둥이 다섯 번째 사랑둥이 구독자가 인싸오빠의 사랑둥이니까 사랑둥이 네 인싸 구독자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전 제가 뱉은 말 아니에요 누구시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어 근데 지금 댓글에 국세청이 너무 좋다고 국세청 어 그러면 저희가 상품 받는 건가요? 어 아니죠 저는 구독자한테 들려야죠 별 구독자들에 대한 애정이 없죠? 어? 어떡해 네 인싸 크라이브스 네 그냥 인싸오빠의 구독자 네 그리고 인싸누나 어? 인싸오빠에 걸맞는 힘 있고 백 있는 인싸누나 구독자들이래요 그래서 난 인싸누나 네 인싸누나였고요 그리고 인리니 인리니 인싸 wildlife 인리니 이건 너무 귀여운데요 인 commissioner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귀엽다 나 왜 이렇게 드립이 치고 싶지 enga 저희가 생방송이라는 걸 야 오늘 그걸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그니까요 그니까 어 저 이거 드립 바로 나오는데요 큰일 날 뻔했죠 아찔해요 글로벌 요정 괜찮은데요 글로벌 February 의미 따로 없고요 대화를 통해서 유치하라는데 과연 글로벌 요정 저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오타 아니에요. 요청인데. 아 글로벌로 요청을 드린다? 괜찮죠? 그건 거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희가 그 요청을 드려드리는 거죠. 드려드리고. 맨 마지막인 인 시스. 시스터랑 한참. 저도 그렇게 생각 드네요. 이거를 좀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가 고르면 돼요? 네. 오. 근데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아니 그건 Q&A예요. Q&A예요? 네. 뭔가 했죠 또? 어 그러면. 볼까요? 채팅창.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투표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요정 일리니. 귀엽다고요? 일리니. 오 글로벌 요정이 은근히 많은데요? 글로벌 요정이요? 글요. 글요. 글요쪽. 일리니. 일리니. 안녕 일리니들. 일리니. 안녕 글요. 그 이제. 진짜 제가 인순이 선배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리니. 뭐. 한글자 차이니까. 귀엽기도 하면서. 네. 그러니. 저도 일리니가 제일 맘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국세청이 좀. 지금 거의 국세청과 일리니의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누나가 아니니까 누나 하지 말아달래요. 어 근데 국세청이 지금 너무 핫한데요? 그럼 한번 안녕 국세청들하고 안녕의 의미 있는 데다가 입에 드는 거로 한번 해볼거 같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들이비치고 싶지요 갑자기? 국세청. 괜찮아요? 국세청.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도. 청은 좀 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없어요. 국세청. 괜찮으세요? 안녕 국세청들. 친하세요? 저 이제 앞으로 진문 안 열라고요. 국세원. 국세로 갈까 그냥? 국세. 국세. 일리니가 낫죠? 오 일리니도 근데 귀여워요. 저는 일리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청해볼까요? 국세리니이라고 하던데요. 그 분들께서. 국세리니. 그럼 뭐 사이좋게 뭐 이거 다 이어드릴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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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다 들어갔고요. 인 다 들어가네요. 인 들어간 거 다 뺄까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음. 그럼 글로? 글로벌 요즘으로? 아 근데 저는 일리니 좋은 것 같아요. 일리니 합시다 일리니. 국세 납부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누군가가. 아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 일리니 별로예요.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안녕 국세들. 국세리니. 국세리니? 아 국세리니 하니까 너무 바세린 느낌 나가지고. 바세린 어디서 주문하면 돼요? 바세린은 지마켓에서. 그쵸. 이야. 24% 할인하고 있죠? 바세린까지요? 1 플러스 1으로. 오. 바세린 쪽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꼭 진행 부탁드립니다. 불 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화나니까. 그러면 저희 정할게요 이제. 뒤돌아. 긴밀하게. 하나 둘 셋. 일리니. 맞죠? 저는 사실 맡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리니. 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우후. 네 이제 앞으로 저희의 구독자 2층은. 일리니 입니다. 일리니. 일리니. 안녕 일리니 대. 안녕 일리니. 잘 잤니? 어 약간 근데. 약간 오글거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 더 오글거렸으면 좋겠어요. 귀여워. 귀여워. 네. 그러면 저희 일리니들. 다음 코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이. 맞습니다. 혹시 또 광고 보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 인싸오빠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섯 명. 추첨 이벤트로. 아임미미 세트를 전달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당첨된 분. 아아. 저희가 지금 당첨된. 당첨된 여섯 분의 아이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멜쿠컨홀린님. DJ. 분. DJ. DJ. B. N. 분. DJ. DJ. 분님. 리사. 데오. 캄포. 님. 어렵네. 그리고 제가. 네. 인. 아라. 인나라. 인나라 엠피아 님. 네. 인나라 엠피아. 그리고. 엘미라. 카밀라 님. 엘미라 카밀라. 약간 랩하시는 분인가? 엘미라 카밀라. 라인 쪽. 음. 네. 그리고. 어드. 어드리.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또 이렇게 어려운 거 주시네요. 에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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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름이 되게 계시네요 네 이렇게 여섯 분이십니다 경찬되신 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깐요 메일 확인 꼭 하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메일 확인 못하면 이제 못 받는거죠? 메일은 메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끝이 그거 알고 계시네 그렇죠 이럴 때 보면 좀 똑똑하신 편인 것 같아요 배웠어요 Q&A 한번 해볼까요? 그럼 Q&A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총 지금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총 열 두개인데 또 열 두개 다 보다는 여섯개 저희가 뽑아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여섯개만 하라고 시키셔서 저희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일곱개 아 그래도 짝수로 가자 그럼 여덟개 네 알겠습니다 네 여덟개로 합시다 뭐 이런거 가지고 너무 생색 또 표정 표정 되게 생색 내지는 표정이신데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어? 두개씩 뽑아버리네요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일인 업무 중 가장 어려웠던 업무와 가장 재미있었던 업무를 알려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어로 읽어주세요 Among all the tasks that you did together name one that you find the hardest and another one for a task that you enjoy doing the most 네 영어를 이렇게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 뭐였어요? 재밌는 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지마켓 그 어디지? 택배 아 택배 일을 하러 갔을 때 아 물류창고 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저는 힘들었던 거는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재밌었던 거는 더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뭐였죠? 가장 힘들었던 거? 저요? 아 사실 제가 이거 안 봐가지고 그 장난이에요 저도 그걸로 갈게요 물류창고 물류창고 그날 좀 힘들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엄청 뛰어다녔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밌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아 편 오 사실 저는 이걸 고민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편이 육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가장 재밌었어가지고 음 저는 그 그 안 봤죠? 아니요 안 봤죠? 안 봤네 제가요? 네 저 좋아요 맨날 눌러요 네 저는 그 그 향수 편 향수 편 아 그때 촬영 되게 재밌게 했던 네 그날 약간 그날부터 좀 퀴즈도 많아졌고 계속 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컨셉이에요 음 저 져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피셜이 아닌 걸로 네 네 이렇게 근데 진짜 보고 싶네요 네 연주랑 재민이 재민이 재민 친구 그 재민 친구는 이제 김 사장을 계속 찾으니까 네 김 사장 한번 가주셔야 돼요 아 제가 또 김 씨니까 그쵸 네 윤 사장 안 찾네요 안 찾아요 이사장 네 이번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아이돌보기 50개 조립형 선반조립하기 베이비시팅 볼어 후 훌 24시간 동안 아이돌보기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 갈거야 아니면 이미지챙기실래요? 전 솔직하게 갈게요 저 하나 둘 셋 50개 조립형 선반조립하기 아 육아는 그때 저는 진짜 저는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엽죠 하루가 지나면 되게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멀리서 생각을 해보면 50개 조립하는게 낫지 않나 진짜로 훨씬 그리고 좀 잘못하신게 50개 조립은 한 1시간이면 끝나요 집중을 하면 그쵸 한 1000개 이 정도 됐으면은 바뀌었을텐데 어쨌든 저는 24시간 그럼 총 6개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본인이 또 이제 빨리 합시다 저는 이제 또 가운데 있는 한 번 뽑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인싸오빠 1일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를 하고싶어요? 그 이유는 굳건과 세원의 질문은 어떤 점을 어떤 점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 에피소드 인싸오빠 1일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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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G마켓을 알리고 다니고싶은데 기회가 된다는 진짜 해야 되는 분들 한 번 만나러 가고싶어요 그니깐요 저는 거짓말로 5일 차를 내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오.. 재밌을 거 같아요 그쵸? 그쵸? 아니면 G마켓 직원 분들 약간 휴가 네 같이 음 네 약간 되게 싫겠죠? 휴가인데 그쵸. 같이 가야 되는 게 촬영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 건데요. 괴로운 얼굴들을 보고 싶다. 아니 또 말고 그렇게 하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빨리 하나 더 뽑아볼게요. 적게 자기, 적게 먹기. 슬립 렛스 or 잇 렛스. 하나 둘 셋. 적게 먹기.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정말 괴로워요. 근데 또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기도 하는데 배고프면. 근데 전 잠이 항상 있긴 했어요. 근데 저도 식욕보다는 수면욕이 좀 더. 근데 잠도 별로 많이는 안 자는데 그래도 잠은 자야 돼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면 적게 자기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채팅창이 렛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안 올라가는 건가요? 아 배터리 전원 부족. 네네. 깜짝이야. 또 하나 뽑아볼게요. 네 뽑아볼게요.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인싸오빠 시청하는 모든 팬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있다면 카리스마 있는 톤으로 말해주세요. 인싸오빠, 모든 팬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인싸오빠, 모든 팬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인싸오빠, 모든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예! 하아. 그까? 야, 이 뽑아있어요. 이거 되게 잘하는데. 저요? 저는 이제 읽을 줄만 압니다.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항상 아 이게 BGM이 안 깔리는구나 라이브라. 카리스마 있게 건강 조심해라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약간 싹퉁바가지 카리스마, 카리스마 어떻게 하는 거지? 몸 잘 챙겨 귀여워 못하겠다 너 해봐 우릴 봐줘서 고마워 오 잘하는데? 연기 어디서 배워? 연기를 그쪽한테 배웠어요 아 역시 그래서 그렇게 디액팅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뽑아볼게요 지금 총 몇 개 뽑았죠? 다섯 개 뽑았어요 오늘의 TMI는 Can you guys tell us about your TMI? Too much information 네 저는 오늘 TMI 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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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아까 계단에서 콩나물국밥 먹었어요 여기 스튜디오 계단에서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콩나물국밥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폴리스를 뿌렸죠 아 네 목이 좀 먼지 많은 것 같아서 프로폴리스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당황한 것 같고요 조심하세요 네 혹시 미세먼지가 네 드립은 그만 쳐야겠다 네 네 자 일곱 번째 질문이죠 네 두 분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믹스나인 하면서 재밌었던 일화가 있나요? 음 음 음 음 음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은 어 그 전에부터 알고는 있었죠 그쵸 저희가 또 이제 샵이 그때 당시 네 같은 샵이었어요 네 맞아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가 네 믹스나인 나가서 이제 또 그쵸 너무 재밌는 형이라서 네 같이 놀다 보니까 네 아니 놀다녀 열심히 연습하고 솔직히 이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또 쉬는 시간대도 이렇게 이거 해야 정신 건강이 좋아지니까 네 비하인드 영상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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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진짜 재밌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제가 꽤 한재미 했거든요 네 형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믹스나인 하면서 재밌었던 일화? 일화? 일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쵸 믹스나인 일화 재미없었어요 한 3화부터 좀 재밌었어가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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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지금 또 약간 이상한 말 할 뻔했어 약간 약간 어 그게 어쨌든 지금 근데 그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말로 네 저는 뭐 네 자 뽑아주세요 네 갖고 있는 이상한 버릇이 있나요? What strange habit do you have? 음 이상한 버릇 버릇 아 저는 근데 그 어렸을 때 나쁜 습관들을 다 최대한 고친 편이에요 저 막 이러면 엄청 많이 저러요 제가 저래요 이거를 계속해서 혼나가지고 제가 제가 이래요 요즘 하세요? 저는 자주 해요 어 이게 시원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당기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전합니다 저의 이상한 습관이 얼굴을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하는 거 근데 이것도 고쳤고 버릇? 아 버릇 뭐 독서 같은 거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미지를 챙겨가겠다 혼자 네 독서 진짜 좋아하고 음 네 두고 봐요 네 오늘 이렇게 배신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덟 개인가요? 네 퀘스천 모두 이거는 남은 거는 제가 집 가서 읽어보려고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평생 안 읽고 집에 그냥 둘 거예요 집에 곤이 곤이 둘 거예요 거기 두시고요 이렇게 여덟 가지 궁금하다 궁금해 여덟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았는데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What's your first impression to each other?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뻔한 말이겠지만 잘생겨서 놀랐어요 지금 상당히 내적으로 기분이 좋은데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놀랬죠 근데 서울예대라고 하니까 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신데 콩깍지가 씌시더라고요 콩깍지가 씌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다 읽으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궁금하죠? 안돼 재미없는 거는 빼자 네 이렇게 저희가 모두 열두 가지의 텐션을 한번 보았고요 다 답해드리진 못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Q&A도 끝났고 라이브도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마지막 돌발 퀴즈를 한번 저희가 내볼까요? 마지막 질문 오늘 라이브를 집중을 잘 하셨나요? 오늘 라이브에서 저와 세훈이 형이 보여준 짧은 광고의 브랜드 두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오늘 광고한 브랜드 두 곳의 이름 지금 네 적어주세요 브랜드 네임 저희 이제 그 일리니 분들은 아 일리니 집중해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라이브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지금 그 어떻게 자주 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오늘 엄청 힘들어 보이시던데 많이 안 힘들었어요 한 2시부터 너무 설렜어요 너무 저희 6시에 약간 사고 나서 바로 시작 못 해가지고 저희 3트라이 했는데 컨셉이었어요 컨셉? 아 안달나게 팬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아 팬분들을 가지고 논다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근데 저희가 처음이라 이제 실수가 있었죠 그쵸 그쵸 저희도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의 문제 때문에 세 번 시도 끝에 오늘 라이브가 켜졌습니다 그쵸 그쵸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라이브를 좀 자주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팬분들 만나는 시간 마침 또 이제 저희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음 일단 정답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두 곳의 이름은 바닐라코아 아임 미미였습니다 네 아임 미미 미미 네 정답자는 슈스 뷰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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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뷰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선물 좀 더 나눠주세요 한 분 더 뽑아볼까요? 어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전에 이야기 된 건 없지만 세훈이 형의 사비로 선물이 하나 나간다는 점 지금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지금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지금 한 번 더 뽑아볼게요 바닐라코로 이제 그 사행시를 제일 웃기게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면 한 5분 걸리겠는데요? 재밌잖아요 조금씩 건반해 주시겠어요? 바 바보야 닐 일로와 라 라이터 좀 코 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어요 아 를 주면은 코로 맞지요 아 바로 해도 그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와 일 닐로 먹어요? 닐로요? 날로 먹어요? 라 라면 먹을래요? 어 라면이 있었네 코 코로 먹을래요? 어 죄송해요 또 왜 진 기분이죠 저는? 음 그러면 제가 뽑아볼게요 봐 어? 근데 이거 못 뽑겠다 왜요? 하나씩 크시네 어 음 아 저 기계치여가지고 이거 댓글창 어떻게 내려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음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오 베리님 바닐라코 닐 내가 가질기다 라면 뭐하지? 코코볼 먼저 먹을게요 괜찮은데요? 오 괜찮은데요? 네 베리님 베리님? 베리베리 이 모든건 이세훈씨의 사비로 진행된다는 점 아니라는 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훈이 형과 이렇게 특별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네 제가 인싸오빠를 시즌2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항상 이제 녹화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라이브는 처음이어서 긴장도 되고 뭐 마실 수는 없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 마무리 잘 그래도 마무리보다는 이렇게 라이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오늘 잠을 푸근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근히 푸근히 푸근씨가 어떠셨어요? 그룹자분들께 한 명씩 한 명씩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저 소감 안 말했어요 저 컷하는데 어떡하시죠? 잠시만요 이번엔 이겨야 돼가지고 그룹들께 한 마디씩 해주세요 일린이 여러분들 이거 어렵다 일린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인싸오빠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린이들 내일 학교 가는 거 잊지 말고 일어나서 입 잘 닦고 약속 확실히 잘한다 시간이 이렇게 또 어떻게 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의 라이브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은 재 업로드 예정이니깐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싸오빠의 첫 라이브를 끝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우리 일린이들 발음이 어려워요 일린이 우리 일린이들 일로 해야 돼요 일린이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출근하면서 열리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싸오빠의 화이트데이 데이트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일린이들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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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린이들 귀여워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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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